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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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포격 포격 와 파이크가 대박이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해볼 게임은 2009년 낭포에서 만든 건슈팅 게임인 예전에 오락실에 가면 해적천처럼 챙긴 약간 비싸보이는 게임기 다들 한번씩 보셨을건데 그 게임이 바로 이겁니다 총도 양손으로 옛날 기간총 잡듯이 잡고 쏘고 게임 진행중에 기체가 흔들리면 진짜 오락기도 흔들리고 그리고 중간에 탈윤형 핸들 컨트롤러하고 실제로 배를 조종하는 조종기가 달려있었는데 그걸로 배를 조종하는 핸들 액션도 있었던 바로 그 게임입니다 배경은 약간 그 캐리비안의 해적을 모티브로 삼은거 같은 게임인데 그 내용보다는 그 군인게 약간 그 캐리비안의 해적 같을까 그 특이한 점은 그 하체샷이라고 그 1피 2피 조준점을 이렇게 일치시키면 공격력이 강해지는 공격방법인데 이게 또 파격감이 대박이죠 그리고 이 게임이 그 연인들이 그 오락실 데이트할 때 많이들 하셨다고 하죠 음 뭐 아무튼 그 시절에 추억에 빠져봅시다 자 자 벨드스톰 파이렛츠 자 게임 스타트 자 이 스테이지는 지금 보이시다시피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스테이지 다섯개가 있는데 이걸 네 개를 다 깨야 이 마지막 스테이지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초벤티 스테이트도 하나 차근차근 이 코인도 이게 네 개밖에 없어요 연결을 한 번 한 번 한 번 이렇게 밖에 못한다는거야 이게 지금 이게 합체 샷이죠 아까 얘기했던 이게 좀 짜증나 한 번 한 번 코인이 네 개밖에 없다는거 뭐 하 이게 계속 연결 죽고 또 하고 죽고 또 하고 코인이 좀 늘긴 하는데 일단 지금 없어요 약간 뭐 배경이 그때 얘기했듯이 약간 캐리비안 해적 같죠 자 일단 해적 나오고 공정의 목적은 아마 고물을 찾는걸겁니다 고물 근데 막 몬스터도 나오고 귀신도 나오고 막 그러죠 얘들이 주인공인데 얘들이 이제 1P2P죠 내가 이제 쌍공총으로 할거죠 자 일단 자 내용은 치우고 스타트 오케이 이게 휠 활용 이거 이렇게 돌려야돼 오케이 으아아아 자 시간내에 돌려야되거든요 으아아아 아아아 실제로 그 게임기 그 게임기 저 탈의병 핸들이 있었죠 자 진짜 봐 저 스켈레톤 해골병사죠 해골병사는 나오잖아 진짜 켈비안 해적같이 갔다니깐 어어어 어 어 바꿔야돼 양손 바꼈어 아이씨 자 이게 이게 합체샷 맞죠 이게 합체샷 이것만 합체샷으로 때려야되는 적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거 연사 연사 그냥 누르고 있으면 가능해 이것도 대박이죠 기관총이나 했다 옛날 기관총같은 그런 느낌이었어 오락실은 아 이게 지기죠 완전 웨이브 웨이브 극탈렉한 웨이브같이 자 여기서 이제 합체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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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합체샷으로 때려야돼 약간 이렇게 이게 합체샷으로 좀 합체샷으로 포커스 때려야돼 안그러면 안맞아요 자 이렇게 으아아아 미리 합체샷 준비하고 있었어 좀 나왔죠 이것도 으아아 으아아아 이렇게 해야돼 이렇게 이거 기관총 기관총 이렇게 한거야 파워가 더 쎄주고 빨래 죽이죠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다 죽이는거다 사이간박살 대박살 도대한이 해골바아지 죽이니까 도대체 죽는거같애 뭔가 자 이제 유령들 나오던가 귀신들 맞을거라 아 이렇게 해골를 해야지 날라오는거 이거 없어지고 탁탑 어 지금 여기 내이네 해골드 이것도 쉬운게 가만있다 달려오는거 달려오는거 어 가만있다 달려오는 소문 다 죽었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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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핫골에 달려왔다 와 씨 원래 안그런데 자 엄마 방패도 합치 잡 어어어 그렇지 이렇게 옆에분도 못달려오게 어허어 이렇게 이렇게 나이스 자 이게 이제 골을 골을 넣었는데 이중에 하나가 꽝이에요 하나는 무조건 에너지고 자 앞에거 골라볼께요 오 다행이죠 에너지네 이게 한개는 꽝 꽝이면 없어 이게 뭐 모물이 아니고 무조건 에너지에요 자 유령해적사 자 이거 또 이제 배포 쏘는 액션이 있죠 배포 쏘는 액션 배포 액션 배포가 템있죠 붕 붕 이틀폭이 나 쟤들 날라오르는 세탄도 이걸로 막아야되겠네 이렇게 이게 약간 쿨타임이 있어갖고 쏘고 나서 쿨타임이 좀 있어서 다 쏘는 이게 포격을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개씩 한발씩 쏘다가 날라오면 저걸로 이렇게 이거 한구만 쏘다가 포격 날라오면 못 막아 야 이거 사이값 대박이죠 우와 우와 잘 만들었어 게임을 이게 옛날 게임이라니 포격 포격 쿨타임이 있기 때문에 한발씩 해야돼 감타다가는 저 포격을 못맞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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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탈격감 지긴 자 여러분 이제 첫판 깼는데 근데 이게 이게 아까기지 코인 4개밖에 없어갖고 제가 이제 원코인도 아니고 저 4코인 가지고 끝판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려워서 쉬운 게임이 아니거든 자 아 첫판 아직 깨지도 않았네 첫판 깨졌나 아 첫판 깨졌네요 말 첫판 깨졌죠 자 이렇게 메세지 다둬야돼 근데 어려워가지고 이게 자 동굴 동굴 액션 동굴 동굴 자 이 내용이 동굴은 아 이게 이제 보상 보상 획득하기 이게 연결되도 상대방 그러니까 1피가 죽어서 연결하면 2피 에너지를 좀 채워주는 그런 보상 액션이 좀 있어요 자 뭐 내용 내용 넘어가고 자 합체사도 이건 아마 합체사 안 때려도 될걸요 합체사 안 때려도 되네 아 이거 맞았어 아 합체사 때려야 돼 빨리 죽여야 되니까 파이감도 좋으니까 이거로 떼니까 공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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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여기 여기 있네 건돌고 있는가 어허헣 어허허허 때릴라 칼때 딱 병직이 있어요 그렇게 때려야 돼 으어어 으어어어 어어어어 어윽 큰일나 봐놔 합체사 잠잠까만 놓치면 안되거든 큰일나 봐놔네 어어 어어 어익이아 오오 벌레 벌레 어어 벌레들 벌레들 벌레 화면 합체를 샬 Sir Kid도 안 communications 와원들 오 박쇄 박쇄 어익 안되겠다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 대박사건! 됐다 x3 오오오 박치드! 액션샷 어어어어 안돼 x2 이거 합칠 안써와도 되니깐 아직? 일단 이렇게 쓸 때는 정리 오케 x3 어후 똑같아요 아까하고 이 그것 중에 한개가 에너지라 중간에? 어어 꽝이야 이까면 없어 에너지 이거 꽝인거야. 꽝 잡았어 지금. 잘못잡았죠? 허허 오씨 뱀씨바 으아아아 얘 일단 도망가야돼 으아아아아아아아 이게 1초만에 몇초만 해야되가지고 이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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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지가 사람 쪼이게 하죠 존나 물렸네 이 에이씨 점퍼가 팔려드는 애들 얘들 엄청 빨라 빨라 어허 이게 한 대 안팎이 좀 어려운데 여기서 따마총 그렇지 나왔다 이 따마총 있으면 좀 낫죠 어어어 실툰을 안좋아 얘들 실툰을 안좋아 실툰을 안좋아 어어어 실툰을 안좋아 inner 눈이 진짜 엄청 바쁘다 내가 지금 어유 어어ーム falt 100포忙 100포 похкрет 빨드 챗 샷도로 막아 줘야지 총 한 박채 샷만 있으면 돼 보고 포lause 봐 풀어봐 씨 우아우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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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런 애첨도 대단하죠 이게 와 이 움직임 모션 옛날 오락기에서는 이 모션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막 진동 느껴지고 막 그랬을 건데 아마 내 기억 나게 게 자 이제 대포, 또 대포 액션 대포를 또 한 번 가려줘야지 자 대포 액션 대포 액션은 무조건 한발로만 한발씩 쿨타임 때문에 무조건 한발씩 해줘야돼 쿨타임이 있어가지고 포물선 생각하면서 또 쿨타임 때문에 이렇게 한발씩 한발씩 어 이거 타격감 지기죠 타격감 지게 타격감 지게 어 또 액션 지기죠 뒤에 타고 가는데 저 뱀새끼 쫓아오거든 또 이거 또 타련 액션 아 이거 타련 핸들 액션 피하는거 야 이 액션 지기는데 이거 약간 저 뱀 쫓아가 봐 뱀 우어억 백두차란거 봐 으으아아악 으으아아아악 이걸 오췄다zne 씨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쏘하는게 말하는거야 이거 와하 타련 액션, 타련 액션 아이 진짜 잘 못하겠던데 이거 진짜 잘 못하겠던데 아 아아 이게 이렇게 조져야 돼 이렇게 이렇게 조정 피죠 이게 어어어어 잘 치고 잘 원리도 잘 모르겠어 으아 씨 으으 씨 그래도 한 번은 해 와아 이 별새끼 이거 다 어떻게 해야 됐어 나오는 거 이거 아 배 맞고 있는 것들 장연물들 뱀 와아 오 와아아아 와아아아 이게 또 데미지 또 망하고 암튼 이게 뱀 뱀 뱀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어 무리겠다 오우 피할 뻔했다 이 이게 지금 내가 1 도 길 동시에 써서 그렇지 옛날에 이 왕atu에서 화면 이 합체 샷이 이 이 구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 포격포격 포격 Block 한 번 더 포격 앰 앰 다였다 이제 포 Cold 아 neo 예 카이터 대박이ㄹ어 디겼어 야아 이제 cure 하 대박 자 이렇게 해서 또 두판 갈게 했어 야 지금 코인 하나도 안쓰고 원코인 반환한거 아냐 이렇게 하다가 오오오 원코인은 안되지 싶은데 뭐 어쨌든 자 일단 두번째도 클리어 자 세번째는 뭘로 하지? 이걸로 할까? 자 요거 자 이게 계곡인가? 뭐 폭풍? 뭐 그런건데 협곡 협곡 협곡이라고 하는게 맞겠다 협곡이죠 이게 여기도 이제 거대 몬스터들 나오거든 재밌어요 여기도 자 아까 그 동물에 빠져나와서 뭐 이거 배 뭐 쩌쩌쩌 이런얘기죠 자 여기서 또 이거 급류타기 때문에 또 파륜 액션이 또 많이 나와 이게 일단 이런 노우수도 먼저 다 떼고 아 이 잔몸들 오오오오오오오inform 오오오오오오오으어어어 어얽! 오오오오오오 오오쒸 대박쒸 아아아아 깨 무슨 looks 이상해 났지 피하는거구나 오우 대박 이 긴장을 못뭇치게? 이씨 깨부겨놨더라 이게 아마 조각조각 날때? 조각 이따라 이걸 또 오 끝났어 끝났어 오 오우 야 그래픽도 직이죠? 이중에 오는게 에너지인데 오는거지? 요번에 에너지 먹어야하는데? 가운데꺼 오우 다행이다 요번에 꽉났으면 약간 좀 코인 썼어야 했을거에요 아마 이씨 이거 뭐야? 피라냐 피라냐 피라냐씨 와아씨 요마오말말나오고 으이씨 아아 진짜 이씨 오우 이거 피라나 대왕 피라나 이씨 으아아 오우씨 오케 대개 대개 대개라켜야되요 맞나? 도서 모어주고 이 직계발 들때 죽여줘야되죠? 직계발 들때 직계발 들때 도서 모어주고 직계발 들때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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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대왕계 대왕계 오호 한발에 놓쳤는데 개 오호 이제 진정한 급류타기 이씨 벌레 이씨 벌레 에이 안되겠다 파츄샷 어어어어 너말나나와 와 위에 또 나온다 어 밑에 해겐 모였는데 와아아아 오 해겐 했다 오케 뭐 좀 잘들어가고있죠? 아 이 피라뇨 또 나왔네 오아이씨 이 미사일자상으로 막아야되는데 와아이거씨 아아아아 아 죽어 썼어 원포인 안써야되네 아아아아이씨 원포인 다 썼죠 일단 아이씨 또 나왔또 너말났어 진짜 바쁘다 바쁘다 와아 뭐야 뭐야 저거 너말났어 아마 금융거에요 완전히 자아 포기하고 계시아 얘들 안 묻었다씨 고개 내밀어 고개 내밀어씨 어디갔어 어 팔아파 팔아파 어씨 계속 한대 맞았어 아아 어 팔아파 자 여기 약간 쉬는타임 속고치고 와아아아아아 와우 대박 와아아아아아 자 이제 글붙타기 자 타료냉정 이거 내가 조정해야되죠 이거 화작비 아마 안나올걸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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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아아아아 우와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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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왕 자 이제 이 태방이죠 대 대형계 대형가재인가? 뭐 하이튼 자 우와아 이제 어마어마하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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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했다 한 번 더 나갔나봐 아 됐어 어 잡혔어 어어어어어 오이구야 으어어 아 저기 너무려 에이브이 좀 더 어렵다 어이구 아씨 어이구 강이다 자케 봐 이거 큰 거 하나 못된거 같죠 하나 남 nan심 이거 남았네 오우 달았다 C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핫 오이크가ей spraw 오이구야 오오 뭐야 뭐야 뭐 eher 봐라 오오 마켜뻔 당했다 이번엔 많았어 오이 다시 gamma 간다 으아아아아아 오 죽었다 오오 한대도 안 맞고 죽었어 한대도 안 맞고 죽였어 와 1팁 팔았다 코인 안 썼어요 아이씨 대게찜이나 해먹을까? 허허허 어으 나잇샷 저 황금총 저게 대박인거죠 황금총 저게 스토리상 저게 무슨 뭔가가 있는데 자 넘어가고 에너지 안주나?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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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라이프 줬다 와 이 가면 이게 좀 확률이 좀 있죠 아직 아직 코인 하나밖에 안쓸 테니까 확률이 좀 있어 잘하면 끝판까지 가겠는데? 자 오우 벌써 3개 했어 한개 마지막 요거 하면 이제 끝판으로 갈 수 있죠 자 대박이야 폭발 액션 올 원스 한방에 다 죽인단 말이죠 그런말이죠 자 다시 이게 아마 크라켄 문어 크라켄 상대하러 왔을거에요 자 넘어가고 자 스킬레톤 병사도 또 나왔네 합체 샷으로 이 정도야 뭐 가뿐하죠 어 어이 어이 좀 많이 나오는데 어이 뭐이 많이 나와 저 던지는 것도 나오고 어이 많이 뻔했어 어이 어이 벌레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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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발발 좀 안되네 어이 어이 지금 많이 나오는데 좋지 포퍼레이션 나이스 나이스 어이 어이 토탈 물 땐 살았다 자 이제 크라켄 나오나 크라켄 저기 크라켄 대왕 오징어? 대왕 문어? 크라켄 대박씨 어 힐 힐 사룸 으아 아 오케이 어어어 나이스 이게 어허허허 요게 진짜 잘패 잘패다는건데 어 시키 영양시키 나무 던져요 아 지능이 이딴 소리네 오케이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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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저놈만 던져 아 저만 저 돛대자고 부술라칼걸요 아마 아 이거 피하는거구나 이거 배조정해야돼 이거 배조정해서 저 어디 목적지에 가야되는데 앞에 배가 안쳐받게 근데 저 또 오 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어어 오잇도 저놈 빠지면 안acak 빠지면 안돼 또иром 또있죠 또있죠 아 전통 음낸데 이거 에너지가 숨어야됨 후 bastante 또 빠지면 안 돼 또 있죠 또 있죠 또 있죠 아잇 박았어 저거 목적지가 저쪽까지 가야 돼 피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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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피해라 아이씨 아 조정하지 정말 안 돼 아이씨 편안해 이거 에너지 없으면 안 돼 굳이 하나 에너지고 하나 꽉인데 자 이번엔 이거 오오 에너지 에너지 다행이다 와 계속 살고 있죠 지금 계속 살았다 오 유리옥씨 유리옥놈들 상대한거는 반려하논놈 먼저 죽이는거 자 끝났어 해빵 유령 별거 아니야 이거 오케이 별거 아니고 자 이제 크라켄이 문제죠 데프 액션 가까이 있는데 한바씩 한바씩 한번씩 해야돼 한바씩 이런거 못맞죠 나이스 자 대포 대포 이거 또 달려 이거 또 돌려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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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стор pen 어허 다행이라 얘 이 문어찬 ению Eso 오어어 플라스 파이어! 아 대퍼! 오 맞았어!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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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크라켄도 죽였어 오오오 대박 액션이었죠? 대박 액션! 이거, 이거야말로 타격감의 끝판왕! 대박 액션! 대박 액션! 와 에너지좀 줬으면 좋겠다 라이프! 라이프 라이프! 오 라이프 받았죠? 자 코인 한개만 더 싸지 자랑 가능하겠는데? 자아 자 이제 마지막! 마지막 보스를 만나러! 자아 보스! 코인 3개 있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에헿 자 요호호! 요게 잘피했다는게 1초? 1분? 1초 만에 피했다는거지 자 이제 막판 존마좌 존마가 수나이도만 때리는데 또 존마가 이게 마지막이 아니야 존마가 한번 죽이고 또 뭐 변신하거든 제가 어이 슬로멍청 걸렸을때 때려야돼 어이 슬로멍청 걸렸을때 못 때리면 맞거든 어이 나쁜 놈들 오자 여기서 어이 눈이 눈이 바빠 아아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아이 와아 진짜 시야 엄청 바쁘워 엄청 바쁘워 아 진짜 아 어 어어 어 아 나 진짜 야 이거 양손으로 이거 하기 양손에 이제 시아를 두 개놔 두고 해야되니까 으아하하하하하하 뭐 유령아야 아닐까봐 어 이거 먼저 다 잡아야되죠 미사일이니까 으어어 어어 어어 오이 큰일났어 팔아파가지고 아 어어 실패을 안줘x2 아 팔아파 어어어 큰일날뻔있죠 자 이제 아마 변신안싶은데 아닌가 어 이거 마지막이네 이게 마지막인데 원래 죽이면 작살 어떻게든 내가 실패해도 아마 없으면 작살로 죽일걸요 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어 무슨 근데 옆에 파 옆에 파 옆으로 맞추기잖아 으아아아 근데 안 죽었어 자 자 더 죽이네 더 많아서 어 어우구야 씨 더 징그러워 아아 어이 씨 어이 바쁘다 우하오 시어머이도 쉽지 않은거죠? 이게 지금 내가 확실상태 잘 쓰기 때문에 혼자서 1,2,2,2,2,를 하니까 합자샷이 잘나가기 때문에 약간 이점이쪼? 아이차 이거죠? 무너진다 무너진다 역시 막판은 탈출이죠? 막판 탈출 빨리 탈출하자! 어이 액션 그림도 잘 그렸어 어이 깼어요 어이구 나이스야 이렇게 해서 지금 막판까지 다 깼는거죠? 이렇게 되면 엔딩이죠 이게 지금? 저게 뭐 보물이었나봐요? 잘은 모르겠어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어 내용은 아마 인터넷으로 나와있을거에요 보물은 잘 모르겠어 보물이죠 보물 다 저거 저 앵문대 저거 왜 처음부터 계속 나오더만 뭐가있나봐 뭐 약간 코믹요소 자 어쨌든 이렇게 오늘 이거 데드스폰 파이렛츠 해봤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습니까? 예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여러분 안녕 포스가 함께하기 와아 안녕